ㄷ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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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코인게임에서 딴 돈 다 꼴아박았는데 왜 내가 넣기만 하면 떨어지고 ㅈㄹ이야 동생 지금이라도 뺄까? 하이 이렇다가 빼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동생 아니야 아니야 존버하자 분명 모를 거야 그래 본전은 찾아야지 동생 어? 어 네 형 뭐? 네? 휴대폰만 쳐 바라보면서 뭐하노? 어 그 죄송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기야 우리 1년 만에 만나는 긴데 이름을 해미 섭하디 제가 됐다 해미 갔다 올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따 점만은 어영부영한 게 1년 전이랑 달라지니 아 아 또 떨어졌어 진짜 이러다가 ㅈ 되는 거 아냐 중기야 벌써 왔어요? 네 뭐 주식하나? 네? 주식... 이어? 아니면 코인하나? 네? 아따 임마 반응 보니까 코인하는 거 없네 아 네 골라라 골라라 제발 중기야 해미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좋은 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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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네 네 알려주세요 씨 진짜 안 된다고 네 노트북이 있재 형 죄송한데 잠시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더 이상 안 돼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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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끊어라 검색창에 들어가서 시그비트 함 쳐봐라 네 잠시만요 시 그 비 트 시그비트 선물 정보 여기에 들어가면 돼요? 우와 이게 뭐야? 해미 네가 코인 게임에서 연을 맺은 애기는 동생이라서 알려주는 시크릿 사이트다 시그비트가 현물은 당연하고 선물 정보를 기가 막히고 억수로 보기 편하게 알려준다 아이가 일단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 현상 보이지? 네 네 그리고 바로 하단 좌측에 동글베이 도미노스도 보일테고 그 오른쪽 상단에 킴프 표시도 보이지? 바로 밑에 롱, 숏 비율 그 밑에 헌팅 비율 뭐 이런 것까지 한눈에다 보여준다 아이가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하는 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나? 뭔데요? 시그비트에는 실시간 고래거래 체결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고래의 고래요? 네 실시간 고래거래 완전히 미칫지 아 네 고래라 미쳤네요 니는 지금 정보도 없이 그냥 토박을 하고 있는 기다 내 말 듣고 시그비트에서 정보 보면서 선물로 좀 더 위험하게 코인해라 아 선물 네 좋죠 선물 형 어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코인에서 고래를 왜 선물하는 거야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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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